연습이 부족한 거 같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음.. 딱 보면 알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비디병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와 축하합니다 비디병 아직도 비디병입니까? 자 그래서 단아들 먼저 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빌이 의사가 낫기 어려운 편이에요 오케이 가볼까요?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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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아 잠깐만 에이가 내리는 소리가 뭐 있었더라 에에 에 아 에이 에 아 오인데 그러면 여기에 가 그러면은 네가 있어야 될 거 같네요 허허허허 테니스야 테니스 테니스야 네가 쓴 건 테니스잖아 테니스 아 똥깡아지야 아 여기 테니스라고 이렇게 써라는데 무슨 A야 A는 E가 E, E, O 중에 E 됐잖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Like Like 무슨 C예요? 하다씨 하다씨하고 자꾸 물어보죠 하다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거나 뭐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부나 더드 더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건 자꾸 왜 물어볼까요? 좀 이따 문장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베이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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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배 D D 어? 아닌데 C B B A S E B B A L 시험지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시죠? 어? 데이스볼이야? 데이스볼? 어? 데이스볼이냐 이 친구야? 어? 피디병 페이스볼 저도 깜빡하고 그렇게 적어버렸네요 오케이 축구 쌀컬 사클 사클 예스 오 씨 씨 이어 오케이 사커에 특이한 점은 C가 두 번 나오는데 얘는 그 가 됐죠 싹크어 가 됐죠 사 크 얼 됐습니다 사 계속해서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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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또 이거 하지 그랬어요 침대민턴 하지 그랬어요 배드 침대 침대민턴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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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구분하세요 네 ok. 그래서 논문은? ok. 그래서? ok. 대스케볼입니까? 대스케볼? 선생님, 논문은 베스켓볼이라는 줄 아는데? 베스켓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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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켓볼인 줄 알았대요? 베스켓볼 베스켓볼인 줄 알았대요? 베스켓볼인 줄 알았대요? 아, 치 베스켓볼 아, 치 없어졌어 ok. 베스켓볼 틀리셨네요? 베이스볼, 테니스 틀린거 무지하게 많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해야되요? 포기하면 되죠? 어려우면? 그쵸. 그까짓거 포기해버리면 되죠 연습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ok. 뒤에 12 문장들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k.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ok.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네 내가 두 손에 안해 likes 라니깐요 어, 선생님 좋아하다 like인데 왜 여기는 like가 아니고 likes에요? 왜 like가 아니고 like습니까? 그다지 이 속에 더워즈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마르고 떨토록 얘기했습니다 아, 잠깐만 네 ok.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하면은 왜 뭐 네 이거 배웠어요 그는 가지고 있다가 뭐였어요 이렇게 이 책은 거예요 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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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니고 뭐에요? 왜 히 헤브가 아니고 왜 해지라 했어요? 이게 하다시인데 얘 가지다라는 하다시고 얘 좋아하라는 하다시인데 이 속에 내가 좋아한다는 뭐였어요?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근데 히 로 바뀌니까 I like가 아니고 I like 그러면 그가 좋아하나요? 가 그래서 뭐가 된거에요? 그가 좋아하나요? 그가 좋아하니? 그가 뭐가 된거에요? 히 슬라이 아 비에 안 보여요 위에 아 맞다 그는 가지고 있나요? 는 뭡니까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나요?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도즈 히 헤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하다시 속에 도즈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럴때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don't 할지 doesn't 할지 does he 할지 do he 할지 does you 할지 do you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좋아하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줘야 되겠죠 yes he does yes 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sucker 그렇죠 yes he does 할 때 does는 yes he likes sucker likes sucker 대신 왔다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설명했죠 네 됐습니까? yes he is 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is he hungry is he hungry 이럴때는 yes he is 이렇게 할 수 있지만 does he like sucker 했는데 yes he is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된다 그랬어요 네 계속 계속 does he like 페이스볼 어떻게 써요 네 잠이 이 패드 하고 있어? 뭐해? 아니 저 못하고가지고 B A S E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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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 F 더디 더디 뭐 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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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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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오케이, 라고 물었더니 No, she doesn't No, she doesn't 뒤에 이번에 생각된 말 No, she doesn't Badminton 오케이, doesn't badminton이 무슨 뜻이야? Doesn't badminton 그렇지 않습니다, badminton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또 설명할 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또 설명할 거야 오케이 그녀가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하니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가 좋아한다 실롯 그렇게? 왜 끝을 대충 합니까? 끝 끝까지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esn't like 오케이,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느냐 Doesn't 뒤에 무슨 씨 와야 된다고 아니 여기에 있던 Doesn't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다 씨 이 속에 라이크 속에 들어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와고 나 씨랑 앞서서 Doesn't 만들었잖아 네 그럼 Doesn't 뒤에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하다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아니요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가 No, she doesn't 배드민턴입니까? 아니요 너 지난 시간에 내가 지난 시간 수업에 또 유튜브 틀어줄까? 어? 아니요 지난 시간에 그녀는 뭘 갖고 있니?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No, she doesn't a pork 였습니까? No, she doesn't have a pork 아니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했지 뭐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 Doesn't 배드민턴이겠냐고 아니야 그럼 뭐겠냐고 Like 배드민턴 하아 너 혹시 Doesn't like 배드민턴 해야지 배드민턴 좋아하지 않는다면 말이 될 거 아니야 무슨 Doesn't 배드민턴이야 네 또 얘기합니다 Doesn't 뒤에 하다 씨 있어야 된다고 네 Doesn't 뒤에 하다 씨 있어야 된다 Doesn't 뒤에도 하다 씨가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배웠고요 전체적인 성취도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틀린 단어 먼저 정리하면 틀린 단어 오늘 너무 많이 틀려서 카톡으로 쓰게 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어딜 슬슬 갑니까? 어딜 슬슬 갑니까? 어딜 슬슬 갑니까? 어딜 슬슬 갑니까? 앉으세요 똑바로 수업 더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별민이 이상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ush 네 고맙습니다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esn't like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오케이 알겠습니다